아킹님 만났네요 음.. 세븐 화랑 1세대 유저 있으세요? 핑계 핑계 성능때문에 스티브 헤드 쓰면서 무슨.. 말도 안내 소리를 샤프 커트 좋았구요 원투 안되죠 에이앙 딴발 안되네요 툭툭 원잭 샤프 샤스카이 에이앙 실패 나이스 컷치 잘하고 있구요 엘캔 엘캔 플래싱에 전자담배 피고있습니다 다했고 빠밤빰 미클 재반격 왜 입력 안왔음 그러게요 에이앙 빰 원투 풀 오름 플라즈마 실패했구요 빰 미런 저게 확정타가 아니네 나이스 파냐 차스카이 빰빰 빰 안 되네 펴펴펴 원투 매크로야 삐삐삐 아니에요 삐 이런 괜찮아요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은 맙소사 원투 미들 굿바이 예~~~ 네 얼마 전에 데스하셨던 그 미나분 유저이시죠 에이앙~~ 에이앙... 실패 포 3가 확정 포 로하 캡터스 실패네요 이럴수가 그걸 막으시네 헐 쉐켄 쉐켄 장악 대륙 횡담 무엇 양잡기 잘 풀어주고요 호밍 기 흰 쓰다가 사망 이런.. 샤프 로하 투 슈 돌 원투 따닥 따닥 툭 빰 툭 땀 에잇 에잇 나이스 펴 펴 빰 안되네 죄송합니다 아니야 원투 따닥 쏘드 샤프 양잡기 고 파이 예잇 아이에ㅣ이이이이익 갓메이커 매크로야 출동 펴 펴 펴 펴 아프죠 포 풀 잡기 풀하고 쓰는 거예요 카운터 나이스 앉으세요 나이스 납법 치시고요 그렇죠! 음 그게 프레임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잡기가 되는 거는 프레임이 될 때만 아 말 잘 듣는 학생 참 좋아해요 승단 플래그! 뜨죠? 라운드 1 지금부터 중요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나이스 스카이라도 괜찮아요 빠밤빰 이럽션 로하 투 매크 밟고 발목으로 굿바이! 니나의 냄새 효과 뭐냐고요? 확정타가 있습니다 언투미들 슈돌 양 안되고 어퍼 잘썼다 와아 아무튼 맞추기만 하면 갓플레이인거 밟고 빰 로하 투 빰 캑타스로 굿바이! 와 아 휴그빅님 어서오세용 패티 아뇨 그 말구님은 그거죠 태가프 메이커죠 저는 그냥 태가프메이커 양 잡기 이런 어림없는 수 망했어요 죽고 방금허퍼는 지름신이 오셨었다 안와도 된거에요 사실 로우합 초스카 다행이죠 양잡 아니 양잡 외드쯤 죄송합니다 꽝꽝 케이야 아프죠 포플 원투 레그 스윕처가 막았으면 끝났는데 너무 아깝자노 아프 땀땀땀 카운터 백데시 속도 싫어해요 왜죠 왜 저게 맞지 카운터스 아니 그걸 막아요 괴물이다 사람 살려 죽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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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비글 메쿠라이 이프 캔 해브 배더 스팀 네트워크 유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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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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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는 중 원투 로하 캡파스 좋아요 볕방 안됐네요 슬프게도 딜격해 이득인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잘 모름 양잡기 죄송합니다 저 슬카 매크로야 안되네 발목 상단에 하단에 피 원투 따닥 관 양잡기 안되구요 죄송합니다 릴 윙님 팔로우 땡큐 카운터 카운터 원투 풀 빰 톡 빰 펴 펴 펴 안 되죠 원투 풀 빰 톡 샤스카 뭐죠? 왜 이게 맞지? 카운터 따닥 쏟은 2타 단독 카운티 콤보가 이행된답니다 안되네 반칙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반칙 반칙 삐 로하 툭 빠밤빰 그빠이 매크로야 피드가 깨진다구요? 피드가 깨진다는게 무슨 말인지 잠이 들었어요 상단에 피도 있어 갓기술이네 완전 입냄새 쩔어 하 호 하 하 안되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걸 해냅니다아아 하단 안되네 하단 wer 퍼스비가 확정이 아니네 스읍 좀 부담스러워 망했어 어떡해 빰 아니야 노 원 투 망했 sentido 로하 투 빨빰 발고 낭잡기 흠흠헤으э허으호흠에헠 realise 망했쥬 로하 투 빰빰 밟고 양잡기 지금 팀인분해서 제 서버 다 들고가서 그런거 같습니다 껐다 키셔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에요. 아마 오늘 뭐 대회 같은 게 있거나 행사가 있어서 서버 다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닌가? 내 쪽에 문제가 있나? 근데 인간적으로 니나 몸매 정말 좋다. 그렇죠. 아! 방금 진짜 아깝잖아. 하단. 빰. 하단. 샤프. 실패. 카운터 뭣. 빰빰. 와장창. 아프다. 좀. 매너 어디? 서로 혼자 하는 캐릭터들이 만났죠. 로. 하. 아니야. 샤프. 톡. 원 투 하단. 아니야. 아니야. 폭풀. 원 투 어퍼. 나이스. 아니야. 뻥발. 어디 감. 에어팡으로 벽걸이가 딱 되네. 나이스. 톡. 빰. 안 되네. 사망. 툭. 라운드 3. 파. 송출한 제 쪽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투. 로. 하. 툭. 빰. 램플라가 확정. 하단. 샤프. 포밍. 길. 딜교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매크로야. 굿바이. 툭. 빰. 파. 툭. 빰. 파. 툭. 빰. 파. 퍼스리가 확정이죠. 매크 1타. 아니야. 흐아아아AA simplement. 캡터스 써야지 바보야. 빠밤 팝 쏠리기. 실화임. 나이스. 트 스피링하금둥. 웬퍼 син. 팝. 밟고 매크로야. 따밤. 매크로야. 그반 더 웬퍼. 필살기 같은 건 없어. 음... 데리킹 has able to get more viewers cause his dream natural is perfect always. 아, 아, 저는 트위치랑 지금 파트너 제약이 안 맺어있다고 좀 전달해주실래요? 그래서 서버를 들고 가는 겁니다. 뷰어수랑 관계없어요. 제율을 맺느냐 마느냐 문제인 겁니다. 로, 하, 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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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백돼시 속도 싫어해요? 좀 양심, 양심, 게임 좀 혼자 할 거지만. 끼 끼 끼 끼 끼. 직장인 화랑님 어서오세요. 헐... 맘했어요. 확정이구나. 카운터, 미나초, 판정 좋아. 로하이 힐렌스가 필요한. 벨랑거북이님 어서오세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이킥 카운터, 컴보 진짜 쉽다, 부럽다. 오호 부러워. 짠손 일 ofere? 아니야. 아니야. 맙소사... healthef 하단 그걸 어떻게 막죠? NV 아니이!! 횡신 샤프보다 어퍼, 횡신 엎ова가 더 빠르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 그래 정상인가? 카운터? 이득 프레임이야? 뭣? 뭐지? 원점 내가 내밀었는데? 왜 카운터 맞지? 파트너십을 위해 그 서버의 기능을 갖는 것이다. 짜짠님 어서오세요? 저거 내밀먼 짐 아 그런거에요? 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초스카 있었거든? 슬픔 초스카이 앉는 타이밍 잘 노렸죠? 펴펴 한 번 더 펴펴 펴펴펴펴 자 발기 그파이 아 이득이에요 X2 처소 그쯤 make 독무 준비하시겠죠 아깝다 하니야 슈덜 코스 3 실패했구요 빠밤 양양 잡기 짜잔 레이지는 온 망했다 뭐 니나 콤범도 쎄고 압박도 쎄고 모르면은 활암만큼 탁해요 죽고 으음 플래 플래싱 그걸 왜 못잡아 아니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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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한거니 아무튼 잘못한듯함 카운터 이런 행복잡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혀 푸싱 로하 꽝 안되네 포스리 컷파이 예아 에니웨이 아이 땡큐 더 커넥트 커버랑 이스 커너비 어쩌고저쩌 지금은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미나 진짜 초풍 있구나 안는 타이밍 잘 노렸죠 노릴려고 했던건 아니었습니다만 로하2 발목2 푹 푹 이게 게임이냐 굿바이 잘 참았다 펴펴펴 펴펴 엑스란 비할때도 화랑했습니다 영감님 때문에 5.0때부터 화랑왜길 인생 오늘 택푸가나요 음 그거 없는계급 택푸 아트 택 택푸 그거 뭐죠 먹을 수 있는건가요 우거우거 나이스 스카이인게 조금 아쉬워도 어쩔 수 없죠 빠빵 꽝 이쯤에서 오른잡기 아니군요 양잡기 잘 풀어주고 슈 돌 짜잔 엘켄 엘켄 플래싱 꽝 로하이로 굿바이 식스 때는 고데기 왔어요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렇습니다 아프죠 동무 슬슬 준비될 때 되지 않았나요 동무 슈 돌 원투 미들 죄송 합니다 슈 돌 일량 카운터 나이스 아니야 뭐하니 뭐하지 뭐하지 혼란혼란 아니야 아에에에에에에 뭔가 억울해 아니다 이 롤리스님아 멀티프로 씹어먹어 헐 하단 못막고요 아프네요 슈 동무가 슈와를 씹어요 이거 게이머님 그걸 어떻게 막았죠 헐 아깝다 아 그런 거예요 멋있는구나 헐 왜 나이스 파크 파크 대 파크 싸움 저희 승리네요 끼 끼 끼 끼 굿바이 잘 참았다 와 버튼 눌렀지만 사실은 레아 후딜 때문에 발동이 되지 않았어요 원투 하단 톡! 그걸 어떻게 막죠 이 괴물 로하투 빰빰 원투 따닥 따닥 소드 나이스 아니야 뭐니? 어디가니? 차스카이! 행보를 쭉 삼긴 다음에 플래싱 3차 역가드 굿바이 나이스 그니까요 백댕시 저렇게 하면 손목 안아프세요 와 지렷다리 오늘 반짝반짝 다섯번째 보고 있는 중 흐흫 흐흫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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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죽고! 히히 못가 손목으로 하는거 아닙니다 백댓시는 손목으로 하시면 힘들어요 헥터스을 막아요! 그걸 어떻게 막죠? 이 괴물은 도대체 괴물이라서 막을 수 있다는건가요? 샤프? 안되네 슈! 돌! 안되네 양잡기 끝났어요 호호호호 나이스 카운터! 아 앉으세요 그렇죠! 굿바이 태킹까지 한 라운드 아 태...갓까지 로화... 꽝... 원투 뭐하냐... 어디가냐 안녕... 끝き결에 히! 타잔! 빰! 아 죄송해요 나이스! 쇼돌! 회심의 쇼돌이 잘 들어가지고 원투 역가드 한 번 더! 궁디 팡팡으로! 굿바이! 고생하셨습니다 아키님 태깟의 세계! 필살기 같은 건 없어?